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조문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28일 오후 1시 50분쯤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아들 제국 씨와 경호원 3명과 함께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변호사가 이순자를 맞이했습니다. 10여 분간 조문을 한 이순자 여사는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5.18 관련 사과할 생각이 없나 유족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등등 하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이순자 여사가 간신히 빠져나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육사 동기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 쿠테타로 권력을 잡으면서 함께 결의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신군부의 2인자로 자리를 잡았고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다발성 골수증, 골수에서 발생하는 악성혈액암과 알츠하이머 등으로 직접 조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순자 이사 측은 조문에 관련해서 이순자 여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왔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김 옥숙 여사와는 오랫동안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하고 건강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언론들은 이순자 씨가 왔다, 노태우 씨 장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전두환 씨 이렇게 아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 호칭부터가 C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씨, 이순자 이렇게 기사신문의 제목이지만 제목에는 어떤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전두환 부인 이순자,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 이렇게 전두환 부인 이순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칭도 이렇게 아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 가운데 자기들 전임 대통령, 자기 진영에 있는 대통령들은 노무현은 서거, 노태우 대통령은 사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태우는 사망, 노무현은 서거, 또 호칭도 보면 김정은은 국방위원장, 이설준은 여사, 전두환은 전두환 씨, 노태우도 노태우 씨. 이게 우리나라의 언론들의 수준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장기수에 대해서 지금 진보 언론들이 북한에 올라간 장기수, 장기수에 대해서는 글자 쓴 거 보면 이렇게 씁니다. 뭐 멋쟁이 장기수 강담 선생 타계, 끝내 타계, 타계를 쓰는데 지금 우리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양 장기수가 죽으면 그거를 타계라고 쓰고 있고 우리 쪽에 전 대통령들이 사망하면 사망이라고 쓰고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다. 거기다가 지금 일부에서는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세종 조기 개항 안 한다. 노태우 국가장 거부 줄 이어 이런 기사도 쓰고 있습니다. 노태우 국가장 거부 줄 이어 이런 식으로. 이 기사가 지금 경량신문이고 이게 여기 한결이 같습니다. 노태우 국가장 결정 옳지 않다. 사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다 같은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보 성량이라고 불리는 언론들이 표현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서거, 타계 이렇게 하고 여기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전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망했다. 무슨 씨, 노태우 씨, 전두환 씨, 김정은에 대해서는 국방위원장, 이설주 여사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특히나 오늘 이 이순자 여사가 상가에 빈소를 갔는데도 따라다니면서 묻는 말이 기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전두환, 이순자 이 두 분만 따라다니면 5.18 관련돼서 사과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이런 질문만 합니다. 5.18 관련된 사과, 아니 빈소에 오면 그 사과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과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저런 질문을 할까요? 창피를 주기 위해서, 끝까지 창피를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사자명예훼손해배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길이 어딥니까? 거기에 나이 90이 된 알차이메평을 앓고 있는 노인을 오라 가라 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또 5.18 유적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없으니까 계속 그런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또 다문 대로, 또 무슨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또 녹취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화냈으면 화냈다 이렇게 또 보도하고 이게 이제 우리 언론들이, 진영 편에 서 있는 언론들이 특정인, 특정 정권, 특정 진영에 대한 끊임없는 괴롭힘, 끊임없는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순자 여사가 오고 가면 여기에 스케치 기사를 하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사과 안 하십니까? 사과. 이순자 여사에 대한 관심은 오로지 사과. 사과.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로지 사과. 그러니까 이 건국을 부정하는 김일성 추정 세력들의 우리나라 체제를 전복하는 도구들이 계속해서 이승만에 대해서는 여순반란, 제조사삼, 그리고 박정에 대해서는 5.16, 유신, 부테타 이렇게 하고 있고 전두환도 12, 12, 12, 5.18, 부테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이명박은 광우병, 박근혜는 세월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런 식으로 김일성에 대해서는 항일투쟁, 징용공, 위안부 이런 걸 가지고 친일파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이런 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졌다. 우파들이 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문을 오하러 온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 기사들은 이순자 씨, 또 이순자 여사라고 안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순자 이렇게 쓰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노태우 씨 사망 이렇게 쓰는데 나타났다고 하면 5.18 사과 안 하십니까? 5.18 어떻게 하시는지 하십니까? 계속 그 질문만 반복적으로 물어가지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언론이나 공정한 상식적인 언론 환경이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써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언론 환경이나 또는 그런 가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부엄이라고 하는 것은 부엄에는 무덤도 간도 없고 또 거기에 빈손은 죽은 사람의 향이 그러니까 서술되고 있고 좋은 면을 주로 추억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면. 죽은 사람의 삶을 기리는 것인데 그것은 공과 또 과 공과를 넘어선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의식인데 거기서 계속해서 과만 따지고 그래서 뭐 우리는 여기 국가장도 할지 않겠다. 조기도 개항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전히 진영 싸움, 삶의 특정 삶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진영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서로가 팽팽하게 그런데 그 진영이라는 걸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이 일방적으로 그렇으니까 우르르 따라가고 있는 국민들 모든 기사는 비평적인 시각으로 봐야 그래야 제대로 사안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냥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한 개인이나 집단, 한 시대를 매몰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